화재 현장 인증 사진을 찍는 것도 모자라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게시까지 한 디트로이트 소방대원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내 한 주택 화재로 출동한 17명의 소방관들은 은퇴하는 소방대장을 기념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촬영하며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. 하지만 SNS 상에서는 곧바로 부적절한 사진이라며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. 실제 집이 불타고 있을 때 사진을 찍는 소방관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밝혔습니다. 집주인은 불이 언제 꺼질지 걱정하고 있는데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불타는 집 앞에서 미소 짓는 사진은 좋은 새해 인사가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더군다나 사진 뒤쪽에서 불에 타던 주택은 진화가 늦어지면서 이웃집까지 전소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소방대원들에게 경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소방당국은 징계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며 또 다른 진화에 나섰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